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4세대 신형 카니발 외장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웅장한 볼륨감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루 빨리 실물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출고되는 글로벤 리무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원에서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는 더 뉴스 글로벤 리무진 기아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기아가 아닌 KC 특장에서 제작 후 납품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아트원은 국토부 인증 승용 특장 제작자로서 고객 용도에 맞는 커스텀 리무진 글로벤 리무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잠깐! 4세대의 신형 카니발이 출구가 이루어지면 완성도 높은 하이 루프 개발로 하이 리무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벤 하이 루프 실내 사양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까지 높습니다. 전면, 후면 두 개의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이동 중에도 지루함 없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가동되어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작업은 물론 빠른 출고로 완성차 글로벤 리무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 부분에 최고급 누브리노 원단을 입혀 고급스러운 도어를 완성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버킷형 리무진 시트를 시공하였습니다. 카본만의 부드러운 그립감은 물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블루빛의 특이함과 세련된 느낌을 줘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고급 차량의 상징? 퀄팅 무늬 자수까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9인승을 6인승 구조로 리폼을 진행하여 더욱 넓은 실내 공간을 연출합니다. 2열 VIP 자리에 의전 시트를 장착하여 편안한 공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시트 포지션을 세팅할 수 있어 탑승자에게 알맞는 공간을 선사합니다. 의전 시트에 기대어 모니터를 시청하면 집에서 힐링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걸이에 얹어놓을 수 있는 원목 테이블을 제작해드렸습니다. 리모컨 및 핸드폰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아트 포켓입니다. 레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시트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헤드레스트가 장착되어 키가 큰 성인이 앉아도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제공됩니다. 4열에는 수납함으로 제작되어 세차용품과 간단한 물건을 구관할 수 있습니다. 잠깐!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4세대 신형 카니발로 제작되는 완성차 글로벤 리무진을 선택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리폼과 함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갖춘 차량을 출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